소세지까지? 네. 헤딩! 딴 거, 딴 거 먹자. 바보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마지막 인사? 오늘도 사진 찍으면 안돼. 오늘도 사진 찍자. 왜요? 바로 찍어야 돼. 짐소이 이쁘다. 한 번 펼쳐? 인사요. 아, 영창으로 할 거야. 자, 잘생긴 게 이뻐. 잠시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끝! 이거 올릴 거예요. 올릴까요? 올려. 올려. 할 거 없어. 오늘 진짜 너무 귀여워요. 올려, 마음껏 올려. 껴 껴. 어? 받아줬어. 나 이제 갈게요. 나 이제 다시 혼자로 갈 텐데. 엔딩할 때 너무 외로워요. 진짜. 이렇게 막 친해진 분들. 친해진 분들이요? 다 막 그 친해진 자연이 막방이라서 떠맞고 혼자요. 저 혼자 이제. 다행이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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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요. 김소희 이쁘다. 조심히 가. 고맙습니다. 본방도 열심히. 네. 이동하지 마세요. 이동하지 마세요. 그래도. 갑자기. 네. 나는. 핸드폰이 없어서 얘기를 하려 했는데. 일단. 오늘 고생 많으셨고. 본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4시까지 아까 장소에 모이시면 돼요. 저희가 정확한 인원은 한번 4시쯤에 봐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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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